더블아프톤 비하인드 스텝에 대해서 리드 방법을 D방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시간에 제가 여성 배려적인 것을 설명드렸어요. 다른 휴교, 기본적인 휴교에다가도 여성 배려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들 보면 대충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해서 하다가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알고서 그렇게 되도록 자꾸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항상 생각을 가지시고 하다가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분들이 되겠죠. 배려적인 것은 뭐냐 하면 흔히들 보면 지르바 동작을 아 제가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로 시간 좀 갈릴까 해요. 자 리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 흔히들 이걸 보고 어깨 걸으리라고 하는데 원명칭은 다 있습니다. 자 원명칭이 다 있는데 보면은 제가 명성물이니까 좀 크게 행동을 해볼게요. 니들하고 가리킨답시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보면 니들하고 잡아땡기라고 그런다고요. 맷돌질을 하라는 얘기죠. 콩갑니까 맷돌질을 하게 그건 아니고요. 제 손을 잘 한번 보세요. 가면서 이렇게 잡아땡겨버려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이런 분들한테 배우신 분들 보면 카운터에 관계없이 무조건 돌아버리더라고요. 이 휘게는 돌아도 되고 안 돌아도 되고 이렇게 구분 짓게끔 하기 위해서는 리드에 의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은 굳이 머리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잡아당긴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손은 터치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가다가 손을 놓쳤어도 제가 약속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사인을 넣었어요. 이런 부분이 여성 배려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잡아땡기는 분 뒤에 서서 여성 스텝을 알든 모르든 그거 한번만 해달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세게 잡아땡기는가 본인들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스텝 하나에도 그 의미를 다 담고서 만들었던 거고 그 휘게에 대한 리드 방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피규어가 생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리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이치적으로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 제가 사인을 넣고 안 넣고는 남성 리드사의 차이점이다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사인을 안 넣으면 안 넣는 대로 가는 거고 사인을 넣는 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손을 여기다 붙이고 하시는 거고 붙이고 하시는 분들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면 손 놓고 자기가 가버려요. 사인도 안 넣는데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차이점. 그래서 무조건 이 피규어 하나를 하면 무조건 돈다는 이런 개념으로 흉내내는 마디 한마디만 따뜻하다보니까 상급도 못 가고 응용 스텝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되면 거기서 일파만파 많이 번져나가겠죠. 한계점이 있겠지만 이 더블 아프턴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배려적인 거 사인에 의해서 그리고 리드에 의해서 서로 약속된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남성만 잡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은 좀 그렇네요. 이상하게 이상한 데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더블 아프턴도 여성이 어찌 됐든 남성이 리드자고 백프로 될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려적인 댄스를 해서 여성의 댄스의 꽃을 활짝 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D 방향에서 해보는데요. 라인 건너는 거나 손동작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요. 대단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 여덟 이 부분도 더블 아프턴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A형으로 구분직교해서 A형이라고 해놨는데 더블 아프턴, B형 배우세 발 동선 동작대로 그대로 수평으로 건너가 나서 손 동작을 손 날 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잡으러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자, 셋 하면 몸이 가까워져요. 셋 자, 이것을 손을 바꾸겠다고 손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간 처지도록 더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필요는 없고요. 약간 밑으로 내리고 손 바꾸기도 쉽고 진행할 때 남성 자신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성 배려적이다 하지만 남성도 편하여 여성한테 편하게 배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요. 벨트 아래에서 바꾼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벨트 아래 네.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벨트 아래에서 편안하게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셋에 가까워지고요. 이 손이 또 바빠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자, 벌써 손이 다른 뭐 바쁘다 보면은 거리에 의해서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빠른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 발을 그대로 뒤로 빼시면 안 돼요. 벽선 벽면을 보면서 발을 붙여서 들어오면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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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하나에 와서 둘에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피규어를 한 팟을 더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손은 제가 왼손이 위에서 지금 현재 덮어져 있는 상태로 이루어져요. 막 이렇게 옮겨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잡으면 잡은 대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덮어서 잡고요. 셋, 넷, 넷. 이렇게 왼손이 빨라야 됩니다. 넷. 자, 양면을 보면서 발을 스쳐서 후진 다섯, 여발. 넷. 자, 그러면 일곱에 덮어서 잡고요. 일곱, 여발. 자, 여성 나이 쪽으로 아주 다양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성 리플레스 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다시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블 아프터는 A형이죠. 자, 위치 선정은 B형의 위치 선정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손동작에서 벌써 비하인드 들어간 동작을 취하고, 발 라인은 약간 크로스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자, 손동작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걸 하나, 둘, 잡으시고 약간,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약간 내리면서 하시면 여기서 이 팔꿈치가 부딪히는 것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그죠? 자, 약간 내리면서, 아, 셋. 셋. 이 손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넷. 자, 오른발을 이렇게 스치면서요. 자, 오른발을 스치면서. 다섯, 여섯. 여섯. 자, 일곱에 오른손 더 잡아요. 일곱. 이 손을 빨리. 아, 여덟. 자, 하나, 둘. 하나, 둘. 네. 여기서 그냥 들어올 때도 그냥 뒤로 빼면 안 되고요. 슥. 그럼 발이 모여요. 하나, 둘, 이렇게. 예. 편안하게 발이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된 상태에서. 하나, 둘. 예. 여기서 그냥 그대로 뺀다 하더라도 발을 꼭 이렇게 스쳐서.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하나둘 된 상황에서 다시 오른손을 덮어 잡습니다. 셋. 벌써 내려오고 있죠. 넷. 이 손이 빨리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 손은 오른손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왼손으로 패스해 주기 위해서 빨리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만나면 되는 겁니다. 넷. 발 스쳐서. 다섯. 여섯. 일곱. 덮어서 잡고. 여섯. 여덟에 빠르게. 여덟. 자. 발을 스쳐서 여섯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리프레스 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네. 어. 이렇게. 라인을 건너는 것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제가 항상 수평으로 건너세요. 수평으로 건너세요. 하는 것은 깊은 얘기를 안 했어도 여성 피규어를 다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성이 자기 스텝을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대로. 어. 손동작도.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자. 여기서 이렇게. 어깨들고 해 보세요. 손이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급해도. 네. 같은 위치로 하더라도. 그리고. 손을 놨을 때는 이렇게 폼을 대주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자.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많이.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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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ch. Il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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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